자, 안단뚜껑 하나를 걸고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종일노득 자, 코딱지님부터 아, 코딱지 코딱지 형님, 종일노득템 핑크팬티 형님도 오오오 아, 아쉽다 88님 갑니다. 88님, 88님인가? 오오오? 아, 88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88님 득템이 없음 소라님도 소라님은 룬이 안 나오나 보네요, 오늘 자, 88님 축하드립니다. 88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당첨자 88님 축하드립니다. 자, 내꺼 용병에 낀거보다 좋은거 같은데? 용병에 낀거보다 좋은거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